어 블랙 가드 2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아 내가 게임을 하면서 엔딩을 보는게 아쉬운 게임이 있네 너무 재밌어 너무 딱 내 취향이야 다른 사람한테 저평가 받았다는 점 약간 매력이 있어 딱 내 취향이라는게 재밌어 이런 취향 이런 게임도 있는지 찾아서 가서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떠들었던 것 같은데 됐구요 가죠 사실상 오늘 엔딩 볼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엔 여기 가면 되기 때문에 혹시 아이템 있나 좋은거 없니 어 이정도 너 어때 못 끼고 있어 검투사 검투세트가 생명력 5야 아 이거는 보스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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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있네 재생력 붙네 괜찮네 하나 둘 셋 넷 어 너 바지는 또 다른거야 골 때리네 바지가 다른 경우는 또 처음 보네 그쵸 바지만 따른거네요 전투어리띠 4개까지 착용 가능 아이템 어 중급 포션 하나랑 인내 회복의 무기 향유 인내 회복 참 괜찮네 따리 딸로 딸이 따로 가져갈거 없잖아 ienia 드래곤의 타액 투척무기에 독도 있어? 있네 500포인트 회복 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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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전사의 물약 별개 다 있네 장갑이 두개가 들어가나봐 처음 알았는데 장갑이 두개가 아니라 반지같은게 따로 있는건가 이상한 장갑있고 이건 뭐야 그건 continue 바지 좀 좋은거 없나? 가벼운 판금 방어구 저항이 좀 떨어지네 됐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법사 장비도 다 됐고 이제 가면 될 것 같네요 가죠 무기도 다 했을 거 아니야 바로 가겠습니다 키리오스의 거대한 조각상 오늘 진짜 끝날 것 같아요 카시아는 키리오스의 조각상을 무너뜨리길 원합니다 가서 무너뜨려야 될 것 같네요 아 아 아 아 됐다 위치 맞추기 좀 번거롭네 가죠 블랙호그가 왜 없죠? 왜 없죠? 왜? 아 잠깐만 블랙호그가 왜 없어? 아 몰라 여기서면 안되나보지 뭐 아 이거 이렇게 안되게 만들어놓으면 좀 거런데 아 조금 그렇다 야 이것도 있어? 조각상 파괴하는게 임무잖아 이번거 계속 악마 나올거 왔네 딱 보니까 볼을 봐도 이건 뭐냐 은신이냐? 크 아니 저 이거 잡으면 돼 그냥? 이거 다야? 이따 일로 가봐 30밖에 안되네 죽어야겠네 아 이게 조각상이구나 야 야 아씨 이거면 어때 5번 그렇지 달려오는구만 법사가 느리긴 하다 요 보내고 노림이 냉기 올려보낼 필요가 있을까? 안 올려보내도 다 이거 제가 팔거 같은데? 굳이 올릴 필요가 있나? 그냥 갈까 싸우러 갈까 그냥? 안 올려도 될거 같다 이노소가 많은것도 아니고 아깝네 올리는거 자체가 아 이게 뭡니까 이게 죽여 내려와 다 가져갈 곳 딱히 없잖아 어 안죽 안죽? 냉죽 너무 약한거 아냐? 왔다 왔다 날팔이 온다 저렇게 오는구나 딜좀 봐라 어썸 저기 저기는 안왔네? 여기왔나? 아닌데? 위쪽에 있고 가자 벌레는 우리 망치맨 잘 잡잖아 끌어서 하는것도 사실상 의미가 없을거 같애 너무 강해서 지금 죽여 그냥 죽여 그냥 한방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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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맨 아 이거 애매하네 얘 좀 멀다 쟤네 일로와봐 그래서 이제 쏠 준비를 하네요 숨어서 가라 암살자는 죽을거 같은데? 하나씩 제거해 강하다 강해 야 이거 이거면 죽이면 되는거 아냐? 너무 쉽잖아 일로와봐 잘 가시구요 30데미지 아 여기도 하나 있었네 꽃주? 뭐야 못깬거냐 얼려 얼려 보내고 보내고 어디 하나씩 잡아볼까? 아 보내고 또 늘었네? 저걸 뭘 해야지 저게 깨지는건가? 아 여기 구분이 안가 이거 깨서 그냥 부셔버리면 안돼? 그거 안되는 부분이야? 일로와봐 느리게 만들어줘 그렇지 충격 전사 올라가고 자 와서 닿니? 얘를 이거 잡고 얘고 이거 잡았어야 되는데 아니랬어 야 저게 안닿네 느리죠? 달달하죠? 우리 검사 잡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법사 아 예 법사 그냥 함부로 보내게 좀 거시기 하네 아 아 아 마 만화 소비량 어마어마한데 확실히 이리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파워를 보여주는 부분이야 불 불 그렇지 그렇지 진짜 뭐 없는거야? 이것도 반응이 안뜨니까 출쓰 넘겨 오르골이나 손대자 왜 이렇게 된거? 강력한 찌르기 야 안통했구요 안통한 부분이구요 어 야 데미지 그렇게 쎄? 또 올라가있어 둘씩 나눠서 충분하다 별거 없나본데 느낌이 어떻게 막아놔야지 내가 쟤를 끌어올라나? 일로 와있어 일단 불 붙여야 되나? 아 아 풀피구나 야 튼튼하네 넘겨라 그냥 오 쭈 버텨? 분신 분신 하나 소환하는데 이게 힘들어하냐 그럴 잠은 아니잖아 아 잡아 일로 오고 일로 가고 그렇지 길 열어주고 살짝 아프다 아 이렇게야 이렇게 자 오르골 좀 연주해보자 일로 와봐 그렇지 싹 들어가 그치? 얼마나 좋아 여긴 뭐 관계없는거잖아 사라질라그러는데 사라질라그러는데 저게 힘들어하냐? 당황스럽게 그렇지 강하다 어 검찌근이 강하다 이제 야 오르골 다 내꺼야 다 내꺼야 이 키리오스는 20평이 너무 길어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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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사 화려한 방패 향유 400AP 도전까지 벌레의 달인 그리고 관통자 이제와서 깨면 뭐하냐 이미 이미 코앞까지 갔는데 장비 좀 볼까? 허리 한 방패 봐봐 무기 계열이 있냐? 아 그렇네 야 좋네 괜찮네 야 멋있는데 은근히? 독 1등급 독도조 독 1등급 독도조 독은 뭐 안쓰잖아 이제 어디 보자 법사로서의 능력은 충분하고 인내도 필요가 없잖아 경계 황금 찍을만큼 찍었고 기술 하나만 줄까? 아니면 경계를 해? 아 기회공격에 불이익을 받는다 아아 괜찮은 것 같긴 하네 이거 할래 저게 땡긴다 음 이거 너는 너도 좀 많이 많이 좀 손을 대서 할 게 없는데? 할 거 없어 너가 이제 하나씩 가져가고 음 좋아 아 너가 네 개를 찍었구나 딴 거 줘야겠네 그리고 어 네 건물 오오야 건물 가죠 아 다 찍었네요 거의 마지막 것만 남았네 마지막 것만 가면 되네 이거 금방 끝나겠는데 진짜 20분만에 하나 끝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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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리자드맨 얘기하네요 혈압약 하나만 먹겠습니다. 아... 어우야 다른 애들 필요가 없어 올려도 안쓰니까 4레벨, 3레벨, 4레벨 안쓰니까 필요가 없어 4레벨이면 뭐해 이게 5거보다 법사가 좋은 것 같다 법사 너무 좋아 음... 이런식이야 배치상으로 나올게 없어서 그렇게 나왔었나봐 음... 못 움직이는 것 보소 오쭈? 오우야 역시 덩어리는 맞을 운명이야 야 대기하네 아... 법사 나와봐 정의의 힘을 보여주자구 좀 짧네요 냉기가 진짜 좋긴 한가봐 이런거 보면은 오쭈? 오쭈? 막 건너온다 너무 아 치고 싶은데 칠 수 있는 공까지 갈 수 있나? 이따와봐 아 마땅히 없네 이거 하면은 오다 맞을라가? 얘부터 죽여 그렇지 강타 한방이면 충분하죠? 그렇지 역시 오우거다 오냐? 어우 야... 거리가 안됐나봐 벌레 공수 강력한 음... 안 통하구요 오우거야 어따 대고 비벼 공수는 이제 야 하위 공수 있네? 얘 넘어진거 봐라 팀킬 만했잖아 아직 거리가 안됐나보네요 안전하게 하는거 보니까 자 나와서 냉기 한번 발라주고 오우 강력해 너무 쟤들 일어나고 쟤들 일어나는거 두 마리 창병 하나 다시 우리쪽 몰라 아는 목소리다 강력한 찌르기 그렇지 와서 전기 그렇지 어 이거 오늘 깔끔한데 불 그렇지 야 29? 훌륭해 야 모랜데 저렇게 잘 달아? 으흠흠 평타 쳐도 되잖아 하지만 강타로 야 너무 강하다 블랙 오우거 탱킹되지 딜 세지 인내도 빨리 차지 기술이 없을 뿐이지 그냥 단순하게 보면 괴물이야 기술 오 아 좀 아프네 가자고 어 7연발 오우거냐? 오우거는 진짜 한방에 갈수도 있어 유일한 단점이야 훅가 야 야 배달이 이십이야 아 이번도 못쓰네 그냥 잡아야겠네 얘도 냉기 줘야되나? 냉기 너무 좋은데? 냉기만 줘도 다 게임 끝나겠는데 그냥? 너무 좋으니까 뭐라고 할게 없어 그냥 좋아 좋아 자 소원 번쩍! 그렇지! 냉기에 번쩍에 아무래도 몸빵하구요 오고 오구요 너무 든든해 냉기 플러스 번쩍임이야 안 닿지 아이 그게 닿을만한게 아닌지 이제 아직 죽었네 이미 넘어가 이거 냉기를 위해서 아껴 두자 너그러나 끌어 그렇지 정신 못차리지? 어딨어 전령 누가 전령이야? 아 쟤야? 와봐 건너와야되잖아 전령 할게 없네 일로와 너도 할거 없잖아 이걸이면 올라와 냉범만 믿는다 길 막어 여기 막으면 전령 못오네 음 가주구요 잘 간다 댁에 덩치는 덩치도 있는데 야 너 쎄다 쟨 쟤 땜에 가야겠는데 이거 뭐 추가도 나오겠다 몇명까지 나오는지 그런거 알려줘야돼 얼마인지 내가 모르잖아 없으니까 겟 아웨이 어쭈? 인내 50 쓴거야? 얼마나 강력한 기술이길래 인내를 50을 쓰냐 죽으시구요 야 이야 아 전멸하냐 거의? 거의 전멸했네 그렇지 이거지 일로와봐 댁이나 하자고 우리 튼튼한분 전력이니? 야 너 장비 아무리 봐도 적같애 아 욕하는거 같다 적같애 적 하핳 그래도 욕하는거 같네? 하하하 하하 그렇지 얼마나 깔끔해 아 이거 마비됐잖아 어쭈? 제법 간지럽힐 수 있는데 왜? 일로와서 너무 센데 지금 우리? 적이 없는데 이 정도면? 그거 할 거 없냐? 수준 강타 쳐 그냥! 그렇지 냉기 너무 센 거 아냐? 인간적으로? 죽었잖아 그냥 한 것도 없이 일로와봐 아 이거를 또 애매한데 갖다 대 버렸네 일로와봐 저 상자 깨버려 그렇지 제발 끊지마 아키사의 생각은 당신의... 그녀가 도착해 마지막 름만 남았나? 야 10분 걸 10분? 뼈다귀 방패 뭐야 원소술사에 터벗 나왔다 야 대박 아키사의 아키사의 희생을 그녀의 학교에 그녀의 숲에 너무 강해진 거 아냐? 호래시아의 엠파이어에 도착했고 우리는 당신의 정신을 정신을 그리고 당신을 우리의 군대가 군대가 작은 군대가 군대가 이게 무슨 말이야? 코라피아는 맹빌라가 맹빌라가 하지만 그녀는 당연히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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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그의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것은 그냥 싸움이지만 우리가 싸움에서 죽는 것이지만 이것은 싸움에 싸움이지만 나는 나의 싸움에 싸움을 말했었을 때 나는 그의 일부를 죽여서 이것은 좋은 아니면 죄에 싸움은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정체으로 만들어져 자신의 정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네. 당신은 맞습니다 도로에 있는 공격자 등을 불러주세요 그룹이 흘러가게 됩니다 저의 카치아에서 내 카치아에서 발악을 한다 이거지? 굳이 다 부질없는 짓이여. 어딨어? 새로 데려오네 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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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리아 좋은 사진도? 네 키리아스마완은 내가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내가... 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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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 수 있겠어 내가 그렇게 물어봤을때 아... 너니? 네, 너니? 넌 아, 내가 할 수 있겠어 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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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그 귀엽게 아... 아 또 거짓말이야 얘? 아 거짓말 맞추네 큰일났네 칠수로 제거해가지고 나 다시 잡아 듣는 거 아냐 이거 불안한데 이거? 음... 아 미쳤나 봐 제 동생 이름까지 맞춰야 돼? 아무런 나왔을 수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적당히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 이번에 맞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까지는 있습니다 도매 유오 나스린 나스린 아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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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본 걸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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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이럴.. 도미.. 다시 만나요.. 유옹.. 도미.. 그리.. 외복.. 그의 하늘.. 그리.. 그리.. 오예.. 네, 그녀와 만드시키세요. 뭐? 너는 만드시키지 않나? 너는 아무것도 없지, 마이너로... 너의 바이너를 선택하자, 키리아. 저는 그냥... 오, 얍! 좋은 정보 좋았구요. 업그레이드나 하자구. 어디 보자... 사실상 지금에서 와서 작업 걸기에는 너무 많이 찍은 감이 있죠. 이런 거 찍겠습니다, 그냥. 있는 이렇게 많이 찍었으나? 동물학. 비전학. 비전학. 왠지 비전쪽으로 나올 거 같아. 동물은 잘 안 나올 거 같아. 동물은 많이 잡았잖아. 뭐가 나오던데 뭔 상관이야. 지금 끝난 마당이... 좋아 인내가자. 다 찍었네. 너가 좀... 조금.. 너가 조금 아쉽다야. 원수술사 세트를 낄지. 지금 세트를 낄지. 이게 약간 걱정이네요. 생명재생 2가 붙어있는데? 가면이 포함된 세트야 근데 가면 자체 능력이 너무 좋아 안되겠어 원술사를 버려야겠어 사실 얘는 마디를 보다 그게 더 좋으니까 일단 당장은 좋은 게 없어 이미 모든 거를 통달해버렸구나 아 됐어 됐어 저 조합으로 가 별 차이도 안 나 용병이나 한번 구경 좀 할까 어차피 끔불인데 이제 어때 이제 용병이 좀 보여줘 이거야 채점 몇이냐 아 다른 애들이 너무 낫다 다 막혀있는데 90이야 자 이제 마지막 맹빌라 가도록 하죠 가면 끝나네요 가자구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 상점 상점 보고 마지막 전투니까 워메 여기 들어올 수 있었던 걸 잊고 있었어 어 잠깐만 너 지금 끼고 있는 무기랑 비교하면 어때 야 이게 훨씬 좋네 아 이게 아 이게 반대쪽 선무 이거네 야 무기 대따 크다 자 저렇게 중간중간에 볼 수 있는 게 많았는데 관심이 없었던 관계로 관심이 없었던 관계로 다 갖다 버리겠습니다 아우야 좋은 거 많다 원소술사 세트만 있으면 되잖아 이제 들고 다닐 거를 좀 개선을 해주자 너가 문제구나 너가 하나만 더 저거 되게 좋다 저거 물약 좀 무기 뭐 있니? 좋은 거? 없지? 판 것만 있지 지금 미스 리스 뭐 뭐 뭐 뭐 물약 또 가져갈 거 없잖아 영적 권능 전투 전체 이제 영적 에너지 상승 별거 별거 다 있는데 음 됐습니다 이동하도록 하죠 게임 끝났네요 재밌었어 어 이건 좀 더 늘려서 해도 재밌었을 거 같애 맹빌라 능력 강화 비밀문 발견? 뭐 이거 또 있어 이거 한 다음에 또 어디 가야 돼? 뭐 저러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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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돌리냐? 아 이걸로 돌리는 거야? 그냥 가자 깰게 좀 많구나 안깨면은 못 가네 이제 아예 좋아 거슬리는 것들 다 제거를 하고 그냥 이거부터 제거해 어차피 내 생각엔 딜이 부족해 질 것 같진 않고 오고 오고 약간 불안하다 불난 거 오고는 사실 안 죽으니까 힐러 없긴 한데 힐러 없어도 다 이기겠지 추가 들어와도 누굴 잡느냐네 이리와봐 범위가 잡니? 이거 깨워도 될까? 깨워도 될까? 깨워도 될까? 4단계인데 새로운 기술 풀린 거 있나 확인해 봐야겠어 최대친 거 아니야 사실상 세뇌 세마리 이제 전사 근처 야 이거 11이나 달라는데도 멀쩡하네 79네 어우 야 다행이다 그거 맞았으면 큰일 뻔했는데 뭐 없냐? 기술? 그렇지 명사도 이런 거 있네 있어야지 있을 때가 됐어 슬슬 데미지 모임? 아 모임 그렇지 딱댐 타죽는 거 아니냐 오고? 풀랄 뻔했네 너는 거슬리는 거 다 제껴두고 너도 문제다 다시 풀어 맞출 수 있어 그렇지 믿음이야 화염 오후가 됐어 야 개미들 넣었네 계속 안 통하지 100% 방어가 없나봐? 방어 추가 데미지가 전혀 안 들어가 야 좀 많이 온다 세뇌병이 지원 안 하는 것만큼은 이득이네 오케이 오우야 어 오케오케오케 오케 안 건드려야겠어 안 건드려야겠어 안 건드려야겠어 어 좀 많은데? 얘 써야겠는데? 얘만큼은 써야겠어 얘만큼은 써야 될 것 같고 넌 머리가 좋은 애니까 잘 싸워줄 거라고 믿어 어 물리가 낫겠다 아 이거 만만하게 보고 들어갈 게 아니야 역시 마지막 미션이야 상당히 해 뒤에 있어도 되잖아 아 저거 잡아 쟤 아아 안되냐? 기술 뭐 있냐? 야 이제 넘어트리는 거 있네? 좋지 저거 너 뭘 껴야지 지나갈 수 있냐? 갈 수 있긴 하냐? 일단 가봐 너가 너무 커서 방어가 안 돼 숨져 지금 네 간지럽지 거기에 박힐 군번은 아니지 지금 그렇지 너무 애매하게 위치했네 일로와 어 너무 좀 심각한데 이거 그 위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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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심각하다 야 저기로 가 저기로 가 젖어 가 짐정 잘 짜 놔야지 나중에 피통 따겠어 어 쟤부터 노리네 똑똑해 칼 좀 한... 칼 좀 한 번 찾아야겠는데 이거 아 좀 심각하다 위치가 위치가 좀 심각하다 야 이리 와 자리 잡는데 써 일단 한터는 너무 이상하게 잡았어 오후거랑 해서 오후거가 있어도 옆으로 빠져나갈 줄 알았어 여기만 안받고 덩치 있어도 야 저거 도망가네 냉기 있으니까 상관없죠 독도 박혀있고 아 냉기 냉기 넣는거거든 함부로 지원 못하지 이제 전사를 돌려서 누가 약하냐 이리와봐 못했겠니? 뭐야? 왜이래? 왜이래 갑시 왜이래 이 게임 황산하쳐 야 딜좀봐라 건무 건무 때리면은 얘도 맞나? 아니겠지 진짜 맞네 이러면은 이리로와봐 그렇지 45딜 훌륭하구요 그렇지 훌륭하구요 야 왜이렇게 쎄니? 여기서 안닿는단 말이야? 오바잖아 이리와봐 저건 다해야지 그렇지 다해야지 얘가 방어를 이번에 깰거니까 그냥 장전 쓰겠습니다 보데미지 나쁘지 않은건가? 써봐 똑같네 골렘같은거 써야되나봐 명사수에 그게 뭔데? 헤드샷인거 아니야? 별론데 그렇게 지면은? 잘 먹는가? 에 안되지 괜히 엠살자가 아니거든 너무 높아 찌르기에는 냉기어 훅 그렇지 마침 돌아올려서 잡았구요 아파서 못버티지 이거 뒤로해서 쏴버리면 얘네 그냥 맞는건가? 주석기 혹시 에이 블랙호거거 너무 너무 튼튼해 너무 든든해 넘나 든든한거 넘나 든든한거 야 뽀개 넘나 든든한거 어딨어 너 또 거기있냐? 애매한데 있냐 어디가니? 그래서 넌 내 번호 돌려 거져라 안 뜨겁냐? 깨버리면 못오지 않냐 이거? 오다가 왔잖아 불에 쓰잖아 이동하다가 죽었네 그럼? 오 지나가시구요 돌아가죠 살려면 피해야지 전령 하나 나왔다고? 돌려 일단 오오 오오 야 많이 돌아가네 의외로 전령 와서 오 도망가게 해 여기 여기로 건너와야 되잖아 무조건 용감했어 인정하겠어 용감했어 어어 인정해 용감해 예 돌려 맞추고 으어억 전령도 맞추고 항상 최대피해를 준다? 맞춰 부대미지 에이 그런 애는 냉기 야 어디가냐 쟤? 어 야 너무 밖엔 무섭다 어 추가 나왔네? 아 소용없어 야 냉기 빠지니까 나온거는 컸다 이거 하지않말이야 늦은 감이 있지 그렇지 너무 늦었지 가게 너무 애매하다 일로와봐 그렇지 하나 어쩌냐 쟤 일로와봐 둘 어디서 나온거야 여기서 나온거야? 아 이렇게 나왔어? 깜찍하게 나왔네 웃기네 둘 둘 아이 뭐니 그게 둘 둘 둘 둘 셋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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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 게 넓 넓 넓 입혀주고 아! 그건 아니죠 아 진짜 그건 오버하잖아요 아씨 미치겠네 때려 재미있어 좀 봐라? 도망가는거 아니야 어디로 갈건데 일로 나가는거야? 그럼 다시 해야되나? 저녁 먹으려면은 아니지? 어 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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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에 어따 대고 죽어 뭐야 누가 아파하냐 된거 아냐 이거? 아 돌려놓고 도망가라 그랬지 나한테 아 일로 도망가라고? 아아아 도망가자 그럼 일로와 아 불 그냥 밟으면서 가 저녁 잡았겠다 180도도 했고 가자 죽으면 뭐 죽으라 그래 안 죽네 이거를 죽는게 더 빨리 갔는데 아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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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블랙 오후가 자리를 내가 안해놨다. 이리로 와봐. 충분하지 뭐. 이리로 오고. 쟤만 끌고 오면 된다. 됐네 이겼네. 아 180도가. 아 안녕하세요. 아니지 360도가 한 바퀴잖아. 180도가 이거네. 90도가 이거고. 90도 돌아갈지도 않잖아. 뭐 이겼어 내가. 뭐야. 불만 있어. 뭐야 내가 이겼다고. 이겼어 내가. 안 끝나는 거야. 나쁘구만. 한 칸 나가버렸다. 내가 이겼는데 왜 안 끝나. 사기 게임아. 마법사 전용검. 어? 파일로스. 코르의 창. 마법사의 검. 뭐 많이 나왔네요. 혹시 마법사의 검이 마법사 전용검인가? 그럼 나는. 마 presentation. 마료안이 기대된ёл다. 마비 dad. 마룻이 준비하였다. 저 이제 냉법 없이 가야 돼서 법들이 많이 꿀리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제 보조개통도 쓰레기가 됐죠 전사는 뭐 센 놈 둘 있으니까 걱정 없고 얘도 있으니까 완료 피라모도 뒤통수 때리는 거 아니야? 인성도 쓰레기인데 우리 애들이 아 우리 애들이네? 여기 깰 수 있을까? 냉기 있으면 진짜 개꿀 뻔했을 텐데 냉기가 없네 됐어 이미 냉기 그 차포 빼고 가자 마지막인데 뭐 얘 정서 불어났어 얘 아 타카테구나 타카테가 먼저야 일로 와봐 저게 저게 다야? 나 그럼 카시아로 다 잡으면 되는데? 써가지고 카시아 안 죽지 저기 4명 쟤네가 거슬린다 백프로네 죽여 야 이것도 이렇게 맞아? 양사에도 제거하고 전사만 안 오면 딱인데 그렇게 당할 당할 건덕진 없지? 방패도 있고 말이야 야 이거 오르골 있는 거 보니까 뭐 나오나본데 또 계란한데 쟤도 탈출시킬 것 같고 어 이거 마지막 거라고 좀 이것저것 넣어놓은 것 같은데 솔직히 그래도 컬이 좋을 것 같진 않네요 군단병 피해 입었구요 얘야? 저거 노리미가 잡을 거니까 됐고 저거 노리미가 잡을 거니까 됐고 저거 노리미가 잡을 거니까 됐고 안녕하세요 아 여기 3명이나 있었어? 이건 좀 아 이건 좀 아픈데? 맞으면 잡는다 그렇지 쉽게 용서해줄 수 없지 아 우리 한눈만 한눈만 치는 것 봐라 야 카시아 리더가 맨 앞에 갔는데 리더를 저격을 안해 미쳤어 얘네 제정신인가? 90% 맞추기 딱 좋은 딱 좋은 수치지 그렇지 저기로 간다고? 매끄럽게 한번 싹 맞춰주면 되겠는데 또 90%냐? 와 이거 위험한데? 저긴 닿긴 하네 100%야 저기는 여기 여기나 작업하자 어차피 저기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언젠가는 그 정도로 죽을 건 아닌 것 같고 쟨 죽을 것 같다 잠깐만 쟨 죽을 것 같은데? 궁수 왜 이렇게 많어? 진격전이야? 물약있나요? 물약있나요? 맥이세요 돈 썩어 나니까 아이템 막 써 이제 얘네 맞추자 그냥 아 이게 뭐니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밀어 아플거야 창병이 나왔네? 아직 24고 거의 100%인가 봐 됐다 아퍼 일로와봐 그렇지 6번 아 이거 그거 데미지 감소하기에는 너무 때리고 싶은 마음이 크다 마음 가는대로 해야지 야 원독놈들이 쟤 더럽게 뜨네 양심 없어 이런거 맞으면 안돼 어 위태위태한데 어 야 쟤를 노린다고? 저렇게 쉽고 와서? 어썸하다 뭐지? 굿 데미지 좀 더 가서 쏴야겠다 야 맞춰 제발 그렇지 좋은 데미지야 제일 맞춘다고? 어 개뜬금없네 이거 게임 당황스럽네 맞춰 그렇지 화염피해 아 그정도로 굴복할 카시아가 아니여 일로와봐 아 쏴야겠다 어딨는 애냐? 얘 누구냐? 바코드가 안나오니까 너무 많아서 애들이 이십오신분 부터 이십오신분 부터 야 저렇게 돌아온다고? 아 위험한데 이거 진짜 위험한데? 얘가 13인애야 얘부터 맞추자 냉기 없는거 크다 냉기가 짱이야 이 게임은 8 남았니? 우리 우리 애가 할게 없구나 맞춰! 18 데미지 맞춰! 야 죽겠다 죽겠어 아주 일로 가라 싸울 준비해라 힐 줘라 힐 줘야겠다 야 하필 하필 저것도 저딴 데 있냐 하핳 당황스럽네 아주 참신하게 당황스럽네 새로 나온 애야? 아 내려온거구나 아닌가? 잡고요 됐구요 하나하나 일로 여기서 만나? 기술 없니? 그치 정밀한 지르기 그렇지 얼마나 예뻐 잘꽂는 애가 최고야 일로와 군대서 맞지말고 애매한데? 애매한데? 야 애매한데? 닿냐 저기까지? 안 닿네? 일로와봐 닿냐? 아아 애매한데? 몇이야 얘? 몰라 이 정도면 되겠지 뭐 그렇지! 깔끔 일로와봐 길어졌어 너무 마지막이라서 힘주고 알겠는데 길어지기만 하면 재미없거든요 길어진거 같아 근데 재수없게 애 몸빵해주고 찍어 뭐 어디서 못 때리는 척이야 찍어! 방패 빠질때까지 때린다 어쭈? 누구 맞춘거냐 여기 한놈 있네 쟨 되는거야 설마 무한? 아니지? 나올데가 없네 내가 착각한거겠지 야 쟤 노리는거 봐라? 너무 유닛이 많어 스타크래프트 됐어 스타크래프트 어쩔거야 이거 마지막 전투를 하지만 말이야 법사가 둘이라도 있어 다행이네 야 우린 법사 죽겠다 이러다 야 우린 법사 죽겠다 이러다 그렇지 40이야? 와 이렇게 못갔어? 너무하네 진짜 잘 맞춘다 근데 저게 100%가 들어간단 말이야 저 위치에 있는데 쟤 노리는거 봐라? 누굴 노려 감히 죽어 오 해방이 일겨 해방이야 창병 창병 때려주고 팔자리 드디어 턴 돌아왔네 쟤 또 저기갔어 야아 이걸 피해? 쟤야? 쟤 구절에 두분 맞히면 잡는데 내가 너무 빡쌋다 야 누가 뭔지 보여야지 이걸 맞추던가야지 야아 튼튼해 아직 하나도 안죽었고 피할 수 있어 피할만해 거리 피할만한 거리야 피할만하고 타카테 피할만하고 싸우는거 둘뿐 지원이 없어 아무도 지원안해 헬직업이네 맞춰 그냥 세대면 죽인다고? 맞축이면 되겠네 그렇지 한놈 거슬리는데 그래서 보일때 되지 않았냐? 아 왜이렇게 얘는 뭐 턴도 안돌아오냐 갑자기 백프로 맞춰 그냥 백프로 맞춰 그냥 죽여 야아 저게 안죽어? 삼십 들어갔는데 불피었어 그럼 처음에? 야 타카테를 때리는건 좀 오바 아닌가 타카테 안죽어 죽는놈이 아니야 걔는 야 어 니필해주는거 봐라? 그렇지 쌍쌍쌍 나와봐 그렇지 깔끔 깔끔하게 잡은거 같은데 찬물 괜찮다? 쏠거 있냐? 없잖아 저런 애들? 죽어도 이제 무단하고 닿지도 않아 이런거 쏴 엄폐 못하게 엄폐질이야 궁수들 검하나 창하나 이쁘게 나왔네 다 앞으로 가야겠다 이야 벌렛대야 벌렛대 뭐야 22 넘어뜨려 넘어지는 꼴을 못봐요 여기다가 뭐 이 염구 쏘지 않는 절대 아닐거 같은데? 어 그렇지 깔끔 이게 다야 그냥? 별거 없다 너무 너무 많이 줬어 아군을 이러도 돼? 너무 많이 나와버렸어 농혁아 가라 그냥 쭉 가라 먹이로 좀 던져줘보자 어떻게 되나 그냥 진행하기엔 너무 많고 뭐가 있는거 같은데 내 생각에 저거 벌레 저거 오르골도 있는거 보니까 마지막이기도 하고 어려울거야 어려운 게임이기 때문에 힐 있니? 아 힐이 없고 방어만 있어 수준 때려 어 이걸 온다고? 엄청나게 후회할텐데 엄청나게 후회할텐데 힐 힐 해줘 이거 15짜리로 힐한다 25일 법사로서의 데미지는 주인공보다 더 세 뭐지? 야 굿이 뭐라고? 방패 때문인가? 제법인데 왜 아 이제 끊어내자 좀 오래 걸리긴 해도 손해볼거 없으니까 이리와봐 이게 안 닿는다고요? 왜죠? 이게 아 전사구나 아 전사가 지금 껴있어 당황스럽게 당황스럽게 돌았잖아 저 전사네? 로림이도 가 컴퓨터가 에이 돌아가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야 씨 맞는거 봐라 어쭈? 아 뗄 때 쏠 때가 없네 얘는 너무 많아서 절대 안 질거 같은데 얘네만 있으면은 뭐 나오니까 저러는거겠지? 너무 많아 중개 뭐 게임 하다 시간 다 하겠어 이거 이거 뭐 쏘니 이유가 뭐니 준비해 준비해 OT 가즈어 가즈어 공수들 개노잼이야 진짜 전사 보내자 빨리 다같아 가 피라머드 가라 전사는 숨어있네 덤벼 어 나왔다 두 마리 나온거야? 아 네 마리 다섯 마리 나왔어? 많이 나오긴 하네 음 저렇게? 일로와봐 얍 그렇지 아름다운 데미지 전사 어딨냐? 빨리 가라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우리 턴 하다가 턴 다가 상대보다 훨씬 많아 법들이 또 한바퀴 돌면은 보이지도 않아 사업에서 벌써 때릴 준비하네 무시무시한 놈들 저거 걸레사냥꾼 노리니까 간다 야 너무 많다 진짜 봐도바도 봐도바도 상황스럽네 양이 온다온다 돌아온다 이거지 창병 하나 줘야겠다 뭐지 근데 쟤쟤 세다 쟤네 무리보다 훨씬 센해 엇 근데 쟤 안되 저분은 안돼 저분은 안돼 저분은 아냐 다음 턴에 돌아오니까 체력 회복하고 그때로 가야겠다 얘네가 더 아프지않나 사이사? 맞춰! 피라모드만 믿는다 5네 자식들 오네 이걸 오네 올꾼번이 아닌거 같은데 좋아 타카테 타카테한테 사람이 덤비나니 인간사냥꾼 타카테한테 사냥해! 그렇지 15대미지 아 별로야 생각보다 별로네 날려! 우리 법딜 아 입구 너무 좁아요 큰일났어 창제비 보내고 아 그만 나와! 야 뭘만 나오는거야 이거 보내는게 일이야 보내는게 일이야 뭐야 미쳤어? 미쳤어? 오우야 고통좀 받겠다 지네 고통좀 받겠다 지네 다 처맞이면서 가 그렇지 무새어 가 아 아 너무 많아 그만 나와 아군이 많아서 고생하다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려놨으니까 개꿀인거지 이거 종립으로 나와도 덜 올렸으면 힘들었을 뻔했어 지쳐서 소울게 없는데 소울게 없는데 어 너무너무 지쳐 진짜로 노르고를 해야되나 뭐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 게임 아프지? 14 데미지 아플 것이야 자 벌레 하나 높여 아 왜 니가 높니? 쟤가 높니? 이 방향이었어? 일로와 아 아아 그만 나오자 냉기 왜 없는거야 냉기 냉기를 뺀 내 잘못이야 잡아라니 맞다였어 따따봉이었어 맞다봉 따따봉이었어 어쩔거야 이거 가봐 그래 잘했어 하나씩 줄이자고 뭐지 전력이냐 뭐냐 전력이냐 뭐냐 전력이냐 뭐냐 사람 그렇지 벌레 잡아야지 일로 와봐 일단 오고 날려 날려!!! 이곳이 한마요 야 벌레가 왜이렇게 많냐? 야 벌레 체력 어마어마하네? 하나? 가라 진짜 너무 많네 진짜 아 왜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이런 개 빅녀을 날리는거야 마나도 없어 얘는 때리 때리 그렇지 너무 많으니까 좀 죽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아 너무하네 진짜 창병 가 가자 빨리빨리 한마는 어딨어 많이 찼네 한마가 벌레 잘 잡지 그렇지 평타로 15딜 너 왜 때리는거 봐라? 왜 깨 어허 어허 저 마지막 맵으로 핏동을 싸게 하는구나 플레이 타임으로 순수하게 승마르니까 넌 보내 그냥 얘부터 아 피하네 얘넙 쏴 그냥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좀 쏴봐 그렇지 타 죽을 생각 없니 혹시? 올려보낼까? 괜찮을 것 같은데 올려보내자 올려보내면 좀 거리 늘 거 아니야 도망가냐? 타고 있었어? 운명이야? 방타! 그렇지 방타다 이거야 빨리 가 너도 칼 짤하러 가 쟤만큼 센놈 거의 없으니까 건너편에서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건 없나? 저쪽은 없네 어디 보자 야 이거 일로와 일로와봐 같이 우리 편 우리 애들이랑 같이 죽을 생각 없네 너무 많다 근데 4대밋지? 혐 근접공수야? 근접 대밋 깔끔한데 아 너무 많다 진짜 아 진짜 너무 많다 진짜 잡어 다 때려 눕혀 거의 다 잡았다 이제 느는거 같고 있는 느는거 같은데 착각이겠지? 벌레 빨리 잡아 죽어 21 데미지인데 안죽어 뭔데 47력이냐 와라 보지 않아도 보인다 도망가는데? 도망가도 되는거야? 도망가면 놓쳤다 그러고 안되는거 아니야 또? 뭐야 공수야? 일로와봐 와와라 일로와 아우 일로와 들어가 저거 안되는 문이네 아 사라지는거 봐라? 아 아우 드디어 진짜 풀리기 시작하네 아아 뭐 이거 하나 남은거야 얘? 아니 둘 남았네 아우 그만 나와 지금 몇시야? 2야? 쟤거에 잠시 쟤만 잡으면 되네 쟤 40짜리 쟤 빨리 가자 밟으면서 가 그냥 도망가 줬으면 좋겠어 그냥 빠르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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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zywiście 그냥 남길래 아우 아우 아이 씻 어디 가냐? 아 제가 살려주려고 보냈는데 지금 도망간다 이거지? 그럼 죽어야지 뭐 18 데미지 18 19 19 19 19 20 21 21 22 21 22 21 23 24 25 26 25 25 25 아니면 게임 끝내줘 좀 한 판에 뭔 짓을 한 거야 얘네 있던 시체가 썩겠다 썩겠어 이 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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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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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죽어! 어어! 70%니? 왜 못 맞추니? 그런 걸 자꾸 못 맞춰 100% 저게 100%인데 저건 70%야? 아 난 밤에 사자며 번개 거미 어? 전리불 주니까 불안한데 이거? 야만전사의 검, 이단자의 방패, 피바발톱, 뭐냐 저게? 도전과자 멘티코어 도전과자 정북자 첫년에 카시아의 테노스는 깜짝 놀랐고 그 다음 날에 잠시 후에 그 후에 깜짝 놀랐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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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어어 뭐 내용이야? 재물을 원해 자동생 내놔 내가 할 수 있다면 너는 계속 따라와? 너의 사이렌스는 너의 카운트는 너의 카운트는 잠깐만요 작업 관리 좀 켜볼게요 너무 컴퓨터가 시끄러워서 어? 넘치는데 메모리랑 CPU 다 넉넉한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것보다 엄청 세졌네? 이거 어따가 뭐에 투자해야 되는 거야? 이 정도면은 아 됐다 너무 줄게 많다 이게 너무 트릭이고 쌍수 이건 뭐야 어... 이런 거 그냥 올려줘, 막? 어, 되게 좋네? 경기까지 너는 순수 법사잖아? 아, 너가 최고야 너를 빼면 안 되겠어 엔간한 데서 그냥 써야겠어 너무 메인에서 길어지니까 넘어지는 것 좀 방지 힘들어 죽겠어, 너 때문에 야, 여기서 나 아껴 나머지 어차피 한 번 더 얻을 것 같아, 내 생각 꼴에 하나 더 있어 하나는 더 있어, 최소한 꼴을 보니까 근접무기 대가 통찰력으로 찍어라 됐네, 갈까? 너가 그 단순히 내 시스는 그 단순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마지막인가 뭔데 조금만 내가 계획을 네, 내가 계획을 갑자기 왜 이래 아무것도 안 돼 아직도 안 돼 마완이 그 same 그 same 너무 많은 피 흘렸어 손실이 너무 컸어 너무 많은 피 흘렸어 희망을 버리지마 갑자기 미쳤는데? 키리오스의 말로 라는 도전과정 깨졌습니다 아, 이렇게 가라고? 성벽이 너무 두터우니까 비밀 통로를 통해 가라 석화고인의 손실을 훔친다 석화고인의 손실을 훔친다 심플한 것 같다 그래 스리버 림 아멘 아멘 대신 남리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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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кие 아멘 아멘 아이고 빨리 가볼까? 갑시다 자 한번만 더 할걸 어차피 이걸로 오늘 마무리 될거 같으니까 그냥 하죠 놓친거 있더라도 없을거 같지만 비밀보물고에 선류를 보관할거야 카시아의 수집 오랜 말이다 가어드! 가어드! 누군가! 나 돌아왔어 너가 돌아왔어 나 돌아왔어 카시아는 남자가 오랫동안에 살아있었고 그녀는 여러의의 희한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의의 희한을 통해 세례를 통해 짬법은 다르다고 여러의의의 희한을 보호하여 그녀의 희한의 희한의 희한을 통해 그녀의 희한의 희한을 통해 근데 우리의 한 명이 잘 가려고 해야 되겠는데 한 명은 점점의 가정일 수입을 감상해야되ó 도대체의 아대요 도대체의 아대는 또지 도대체의 아대에 신뢰가 있던 것 같기도 하고 와, 이렇게 풀 멤버로 간다고? 아, 좀 부담되는데 엄청 어려운가 본데? 멤버에도 용병까지 줬어 함정을 돌파하면서 아래 함정을 깨야 다음 함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솔직히 블랙 오우컴센서 정리되지 않나? 이런 애들 이제 야 칼 길이 좀 봐라? 저기 걷구나 내가 크게 봐서 물었었는데 마르완이 우리가 왔다는 걸 아나 봐 도망갈 수 없어 빨리 해치워버리자고 아아 자 잠깐만 넌 왜 거기 있니? 아 너 아 타까대구나 아 난 당연히 걔인 줄 알았지 음 자 가자 소원 검사 가줄거야 어우 되게 느리네 이번엔 오우 걸 믿어 힐러만 셋이야 절대 안져 아마도 가구 딜러 저기 셋 밖에 없네 그중에 둘 맞는거야? 발부리 없네 일단 일단 쏘고 생각해 자 쏘고 야 너무 근데 이거 뗄 놈이 없다 가 가 야 그걸 온단 말야? 아직 그정도 아닌거 같은데 자 빨리 이제 다가대로 열어주고요 자 빨리 이제 다가대로 열어주고요 자 빨리 이제 다가대로 열어주고요 맨티코가 했을거라고? 그럴 수도 있겠다 야 야 딜좀봐 아 나무는 완력으로 깨부셔야겠다 열 준비해 턴을 소모시켜서 마나 채우고 야 그림자맨이 아무 효과도 못봤네 못봤어도 뭐 나쁜건 아니니까 사운드 좋고 열자마자 오후고로 그냥 머리 깨부를거야 기대하도록 가자 빨리 열어 그렇지 어쭈 깜찍한데 어쭈 다시 소환해 절 녀석정도 그림자로 충분하다 죽어서놈 죽어서놈 바로 맞을줄 알아 이곳이 오우거야 오우건 처음봤지 맨날 나무가 다 괴롭혔는데 예 임자 만나서 오늘 오늘 작살나는거야 저곳이 오우거요? 썰어버려 야 너무 쎄다 얘 왜이렇게 쎄냐 오우야 야 아 간지럽지 그 정도면 냉기 박아줘오 호우 얘는 15놨었어 그냥 마나 한번 갈킬걸 귀찮기만 하고 말이야 얘는 뭐 어디서 깨어나왔냐 아 나 하필 창잡인데 쟤가 나오네 같이 불 소식에 할래 한번? 불 한번 째래 같이? 오거 보여줘 진정한 전사가 무엇인지 야 불 안 쓰고 잡네 쟤를 가끔 아 너무 저렴하게 내가 뽑았다 아까 뜨지 않았나? 그렇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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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곳이 공격이요 어쭈 제복 딜 들어온다 힐 줘 힐 줘 어 내려온다 내려와야지 뻗 땡기고 있어 야 찾아가 뭐야 아 따가 그렇게 안 아프다 가서 열 준비나 해 와서 전기 한번 쏴주고 바로 때려주고 그렇지 강력하다 강력해 간지럽다 간지러워 자꾸 쟤 때리는데 가만 안 두겠어 누구냐 얘 아 법사구나 죽여야겠네 그럼 얘 가자 뒷차를 오고 뒷차를 오고 할 거 아니야 야 나왔네 어쭈? 둘 나왔어? 어디서 나왔어? 어디서 나왔어? 그래? 둘 나왔어? 둘 나왔으면 둘 다 죽어야지 뭐 타카테 먼저 도와주고 타카테는 제 딜 안 들어가니까 강타 그렇지 그냥 머리 깨지는 거야 하나 더 있네 깜찍하게 대기해 그렇지 오자노 아 너무 멀리 간다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도가 있는 거 아니니? 쟤는 뭐 날아서 올 거 아니야 지가 부족하면은 가자 또 있네 문이 아 저게 선율이야? 죽을래 그냥 여기서? 아 짜식 깜찍해 청소 그렇지 너도 우리 그거 덩어리 성대해야지 모래맨 어쭈 모래맨 걸어오겠다 이거지 어쭈? 어어 자기 상대를 알아보는데 너는 잠깐만 너무 때리기 애매한데 있다 야 너 갈 수 있냐? 내가 길 막아버렸네 실수로 그렇지 삼십이 일로 와봐 아 아 이거 열려있으면 못 가는구나 아 그만막어 아 미쳤네 진짜 어 미쳤냐고 아 황당하네 내가 쟤까지 잡아줘야돼? 일로 와봐 같은 같은 무대로 가 어쭈? 어우 깜찍해 반피 미쳤네 가자 어쭈? 어쭈? 얘나 죽여 민 좀 봐 야아 오우거 역시 오우거다 오우여고 가자 선율이다 여긴 뭐야 일로 빠져나가는거야? 버틀만 하니? 참 좀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마나벌 채워봐 힐러가 어 힐러가 둘밖에 없구나 제가 제일 힐이 많이 되는 애고 보니까 어메 안 닿네 이디 얘만 있으면 돼 그렇지 가자 열어라 저거 하나 정도에 굴복할 깜찍함은 없잖아? 그렇지 그렇지 가자 오거 눌게 왔네 워메 넘겨 그냥 저게 저렇게 돼? 아 왔네? 여기 둘이구나 아 너무 쉽지 둘은 힐 줘 어디로 가 여기로 가야될까? 여기? 높아서 닿냐 거기? 데미지? 뭐지? 드디어 맞추는구나 가자 오가 오가 왜 안 닿아요? 아 미쳤네 진짜 진짜 안 닿는 거야? 닿네 안 닿는 척이야 이씨 내려봐 아 큰일 났네? 참 전혀 계산안에 없었는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오후건 오후거지 오후거한테 덤빌라 그러네 살짝 깜찍한데? 힐 터준 다음에 염구로 급들 넣어야겠다 저렇게 가면은 사실상 못 잡잖아 위에 있는 만 아껴야겠다 야 두 턴 뒤면 쓸 수 있으니까 안 통하지 상처가 몇 갠데 칸막이가 없다 턴 칸막이가 갑자기 와우 너도 근접 때리러 가 고고 일로와서 때릴 수 있니? 아 너무한거 아니니 이거는? 아 개 애매 그렇지 짐 별로네 강탄부려 그렇지 양념 잘 쳤다 야 어쭈? 질 좀 봐라 지나가는거 펴는거 봐 야 이거 센데? 고생좀 하겠.. 야 고생 많이 하겠는데 일단 3줄이나 가져가자 그냥 쏴라 이렇게 그냥 쏴라 이렇게 쟤네먹고 달겠어 그렇지 어 야 어우 야 돌이 위험한데 이거? 야 위험한데 너무 위험한데? 아 만화를 아끼지 않은 내 잘못이오 만화를 아끼지 않은 내 잘못이오 만화를 아끼지 않은 내 잘못이오 둘 남았다 죽어라 죽어라 아 저거는 열어 이거 열면 끝나는거 아냐 힐 하기도 애매하네 아 산줄이나 훔쳐 어쭈? 골 때리네? 아 도케디야 멜로디야 다 부활했네요? 야 뭐야 키라모드야? 뭐 아 아 아 아 아 네, 그녀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내 손님의 손님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목요일에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마을의 arena가 기다리기 바랍니다. 그녀는 그 나라의 나라의 나라가? Let her go, Faramud. She doesn't belong here. As you wish, Sahiba. No! The sacred evil has to play its role to the end. That is how the gods have- What is the word? Takate! Ah, there's the forest man. You have to jump! You can save her! No! You wanted your death, son of a god. There's no audience waiting on their- No! It seems we're all- Get him down. So many mosquitoes. I put fly screens in front of every window and still those pesky things want to stay outside. You shouldn't have killed all the spiders. Ah, Cassia. On my weaker days, I miss you. Your humor. I'm gonna kill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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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st a gun. I lost a gun. I lost a gun. You're such a monster. You're such a monster. You want to beg for your life? The spider doesn't sit at the center. Nothing above. Nothing below. The spider. Oh, man. The spider will die. What were you thinking? The spider will die too close to a fire. Enough of this. Take her back to her. The spider will die. I'll see you. The spider will die too close to a fire. It will either catch many moths or its web will die. The spider will die too close to a fire. The spider will die too close to a fire. The spider will die too close to a fire. Ah, you're a monster. Yeah. Do you remember someone there? It was the first time. It was the first time. Ah, it was a monster. It was a monster. It was a monster. It was a monster. People of my Britain. But you take over, boy. The curiouser. Nobody in this world nor any other Shall dare to anger your first of the first. The honorable curiouser. Smarwan. Those who spill the blood of his people, spill his blood. 솔직히 다 뺏긴 마당이고 당신들에게 반역자. The traitor. Cassia Corapia. The conqueror of the nine hordes. And the invincible one whose breath grants immortality. The great petrifier. Ah, 석화 거인이 내가 착각을 내 돌 거인 같은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석화를 내리는 거인이구나. 다시 뭐 시작될테니 그냥 달려가서 때려보자. 80이네? 마나 99에 있네 99. 고고. 육댐시? 어, 피라모드한테 뭐 해놨나본데? 어, 잠깐만 얘 왜 안들어가냐? 어, 너 왜 기술을 못 쓰냐? 4단계를. 냉기 혹시 안들어가냐 아예? 아예 안들어가나보네 냉기가? 어, 저거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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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파충격? 석화는 아닌가보다? 뭐예요? 들이고 싶으세요? 어, 저거는 뭐지? 어, 저거는 뭐지? 하긴 하다. 보여요. 마지막 한옥과의 전부. 역시 그냥 당할 놈이 아니거든. 한타까리 하는 양반이거든. 전사 세에서 때리고. 콜이 우리의 방법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나요? 벗어버렸던 도브스. 브리턴 사... 아무것도... 그것이었어. 그녀는 lying! 개웃기네. 육데미죠. 오, 데미 쎄다? 사실상 거의 톱 레벨인데? 아니, 딜 안 들어가는 건 혐의야. 얘네가 배신 때리고 우리꺼 되나본데. 이건 뭐야? 아, 너 모두가 저쪽으로 가라. 사이런스!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시나요? 저의 믿음을 기억하시나요? 저의 믿음을 기억하시나요? 모든 동물이 생길 바라. 모든 동물이 생길 바라. 충분해! 너의 스크립을 기억할지. 뭐야. 아, 석허 걸었네? 아, 풀피 됐어. 제외사님 앞서서. 상처도 안 입나봐. 아, 그냥 물리가 더 센 것 같다.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어, 지금 노리미한테 지금 뭐 계속 걸고 있거든요. 한 번 건 게 아니라? 오오오오오오오. 아, 소리 너무 크다. 하하앗건가.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만 빨아 먹어, 개새끼야. 죽여버려. 얘는 누구냐? 왜 왜 혼자 빗나고 있냐? 깜짝놀랬어 하나씩 잡아 슬슬 너도 가 싸울 준비해 저기 가서 피라모도 니 칼로 썰어버려 아 쟤가 걔구나 법사도 아니네 그냥 창잡이네 개웃기네 그럼 뭐 없는거 아냐 방역으로 때리는거 얘 하나씩 잡아 그래 어쭈? 쟤 뭐 한 깜찍하는데 지르기야 쟤 싸울 필요 있나? 그냥 때려 일단 어구름 끌어야 되니까 얼려라 얼려라 얼려붙어라 그렇지 멋진 데미지야 안오는걸 이겨를 해 어 헌팅 헌팅 막 들어온다 얼음 깨야겠는데 저거 저런게 있었구나 가자 마루완 조금 회복되면 혐이지 깨버려 깨버려 무시 없게 가서 그렇지 넌 너부터 하자야 필요하면 넌 뒤졌다 넌 감히 개겨? 누구의 주제 말이야 죽었어 어딨어 이렇게 뒤송색 칼 한번 꽂아 칠 데미지 아 디미지 형 노리미가 당한게 그나마 낫다 배분하면 충분히 이거 강 나오니까 괜찮은데 지금 아 1데미지 부족하네 아이씨 자 피라모드부터 죽인다 벌레도 어차피 다 죽여야 될 것 같고 솔직히 내가 사러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아님 말고 일단은 얼려 벌레도 벌레도 아 쟤부터 거네 어 쟤 마나 없는데 명..멍청한 녀석 아아 정칠지 말한 뒤졌다 도망가네 쟤 싸우는게 아니라 쟤 찐따새끼 저거 뒤져서는 죽어 다른 놈들부터 다 해제해 해제해버려 야 죽여 너도 문제지만 다 문제야 다 죽었어 다 죽어서 일단 너부터다 어쭈?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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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아 쟤? 아 쟤? 아 쟤? 아 쟤? 내 고유의 군단을 누가 막으리 내 고유의 군단을 누가 막으리 더러운 활질을 한다 이거지 야 야 절대 놓치지마 여기 죽었다 어디서 역시 계속 싸우게 하는구만 어 날 뻔치하지 뭐 죽었구만 여기 떠네 잘 죽었어 잘 죽었어 그렇지 그렇지 깔끔 응? 얘한테 가 쟤 죽여 내 행기 다 풀렸네 야 쟤 노림까지 다 얼어버렸구나 둘러서서 때려야되는거야 그러면? 창까지 해서? 그래야 잡는거야? 와 이거 위험한데 그럼 못잡는거 아냐? 야씨 아프다 그렇지 그렇지 어디서 이건 뭐야 이거 깨야지 설마 쟤 되냐? 아니지? 누군데 얍? 찔러 어쭈? 어쭈? 야 저 마비 계속 걸려있네? 뭐야 야 야 야 야 제법이야 어? 뭐냐? 찔러 하나씩 보네 야 걔는 안돼x3 지들끼리 하네? 개꿀이잖아 일어났고 일어났고 일로와봐 소환해 소환해 너 왜 거기로 갔니? 너였니? 좀 앞에 있는 줄 알았지 그렇지 쟤 무슨 뭐 빨아먹는거냐? 왜 저렇게 왜 저렇게 쭉쭉 빨고 있냐? 으악 두드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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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야? 잡으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게 맞어? 방법이 있는거 아니야? 뭐 레버같은거 있는거 아니야? 이거 뭐 다 깨면 되는거야? 맹..아잠깐만..너무..너무 어이가 없잖아? 남편..그 미루완도 죽였어 나! 아 내가 진짜 너무 뜬금없네 이거 뭐.. 죽일 때 뭐 대사가 있다가 뭐 그런거 있는게 아니고 죽인 뒤야 이미 죽었어 산단 시체야 어떻게 하라는거야? 뭐 저거 저거 이용해서 기둥같은거로 죽이는거야? 개뜬금없네 어! 과거 solved 37% 예상 ah 비교 심심 죽이면 되는 건가, 혹시? MICHAEL 누구야? 거미야? 쟤가 당했어 카시아가 얘를 그냥 빨기 전에 죽이면 되는거야? 그런 게임이었어? 그럼 되나? 진짜? 그럼 쉽지? 엄청 쉽지? 이거 때리면 되잖아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잖아 잘가라 타카테의 희망이... 타카테가 성공했다 결국 도전 가이더들 단 하루 뿐이라도 키리어스를 타도하자 이게 엔딩이야? 엔딩은 진짜 쓰레기다 블랙가드는 원투 둘다 쟤 미루 아니야? 피라모드 배신도 무슨 저 따위로 하고 피라모드 배신도 무슨 저 따위로 하고 도전 가이더들 아 리즈는 내 마음을 지켜봐요. 너의 시간을 지켜봐요. 아직도 못돼요. 9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뭘 생각하는지? 너는 두려워, Kyria. 두려워? 너는 두려워? 말은, 너는 두려워, Kyria. 내가 사랑하는지, 내가 사랑하는지. 내가 사랑하는지? 그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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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야! 이제 당신이, 천국의 주님. 당신이 수영을 지켜봐요. 내가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안을 지켜봐요. 당신은 모든 모든 기회가 되었을 때, 당신은 지금, 여러분에게는 엄마가 무엇을 하라고 한다는 것을 알겠지? 도와주지 않고 당신의 마음이 큰 человек의 감정입니다. 우린 입니다. 우린 롯는 롯을 잊지 않은 것 같다. 당신은 롯 늘지 않은 것 같다. 당신은тов을 잊지 않은 것 같다. 당신은 롯을 잊지 않은 것 같다. 이 롯을 잊지 않았다. 수돗한 것 같다. 하면 롯을 잊지 않았다. 무슨 이런 것 같다. dirt, everywhere 내 sens이... 이장의 사람들 우리를 필요한가요? 그렇군요... 개의 집이 넉넉히 만들 것이다 나는 내 카피 많은 새로운 모습을 필요합니다. 룰러가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진짜 모습입니다. 미궁 공인. 왜요? 생전. 네. 생전. 노잼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빌딩은 잊어버렸습니다.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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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create Slavery from now on ownership. I know. Nice success. From this, the brute, the alchemy. They won't have time to go. The creation giant crew. 다 해버려. From now on, as you wish. The high, every, and it. It's okay. What should we do? My... Throw her into the... Then give her poison. The silent... He wants to study the... The great... Hang here. Let's go. All the gold... You have to die. What are you doing? You must die in the 9 hours. You're going to die. I was going to die. It was nice. I've never wanted children. You could die in the 8 hours. You could die in the 8 hours. How long? 혼자 말하면 게임 끝나? 야, 골 때리네. 너무한 거 아니니? 믿을 것 없이? 두려워하라 그래, 그냥. 그것은 다이아몬드니아, 앙크 비즈. 잠시. 창문 열어놔. 완료 퀘스트 자정까지. 저 동생 유령인가봐. 그 same evening, 저 동생 유령한 죽음을 죽였다. 그 다음 아침에, 사람들은 사무소을 죽였다. 그들은 너무 늦었다. 도전과자 하룻동안 폭군? 도전과자 하룻동안 폭군? 도전과자 하룻동안 폭군? 뭐야? 잠깐만 야 웃기지 마시고요 근데 아홉시간만에 사람들 사랑은 어떻게 받아? 너무 오버하잖아 그거는 이제 저에게 저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애들은 어디 갔냐? 개 웃기네 도전과자 하룻동안 폭군? 도전과자 하룻동안 폭군? 보상이나 해줘라 세금 낮추고? 그리고 도전으로 도전과자 하룻동안 It shall flow from as you will. 이런다고 좋아하겠냐? How long? Nine hour. Marwan will have to read. I'm no ma- You have s- So many glitz melt them all down and mint coins All the go- All of it. What do they- They fear- Dirt. Do my sense- One for the people we need. and the halfmost- Build a great- I'll have the- What do they fear- They fear- Yeah, what do they fear- What do they fear- You're a bit beautiful- You need to be a girl- You need to be a girl- You need to come out with a girl- You want to- The great- Let him go- That's what- He won't- Let her go I've thought of Slave I've thought of I am a nuisance What do they think? They love 나 좋대 대박 how long? 3 평온 방문해 아리나 파이팅 마완이 맞췄다 우리 시아앤 그래? 돈 있니? 당황스럽다 야 돈 줄게 내꺼 어 너 줄거 없다 미안 남을 줄 알았어 미안 엔딩 보자 어때 사랑한다며 해피엔딩 이제 사랑받으면? 어 죽는건 똑같잖아 사랑받다가 안죽는거 아니잖아 뭔 개경우야 전작 주인공같은거 좀 낳아줄줄 알았어 어 뭔데 어 뭔데 이렇게 헛몽에 간다고? 그 same evening 그 same evening a mysterious poison killed every last mercenary of the silent legion 아 아 정의를 보였습니다 아 정의를 보였습니다 아 좋은일만 하고 죽었는데 도전까지 하나도 안 깨져 아 깨졌다 삶에는 삶 하루동안 하루동안 키리아 하루동안 키리아가 이게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엔딩이구나 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원을 안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요즘 순세로 보게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말씀드리자면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원에서는 주인공이 범죄자였구요 뭐 누명쓴 줄 알았는데 그냥 범죄자였어요 범죄자였구요 마지막에 죽었습니다 마지막에 죽었어요 그리고 엔딩에서 나왔죠 어 주인공은 뭐 하나 죽었지만 어차피 범죄자는 들고 있고 변한건 없다 이러고 죽었고 끝났구요 이렇게 개죽음 끝났고 개죽음 엔딩 2에서는 2에서는 그래도 맹빌라를 이제 약간 이제 복지 해놓고 왔으니까 조금 생각해야되나? 고통만 봤다 간거 같은데 아이 저거 조금 걸릴 것 같애 네 재밌었습니다 게임 자체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엔딩이 쓰레기인건 똑같네요 게임이 굉장히 재밌었구요 혹시 빼놓고 못 본 요소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아 또 하게 될진 모르겠네요 몇 년 뒤에 또 하게 되지 않을까요 몇 년 뒤 멘트 그 아 재밌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서 두 번째 나왔던 그 병사 엄청 많이 나왔던 그런 전투 한 두 번 있었으면은 게임 접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밖에는 이제 심플하게 해서 잘 끝났습니다 어 원편 첫 번째는 마우스가 사라지는 바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구요 2 재밌었어요 그리고 1을 몰라도 2를 하는데 문제가 크게 없을 것 같네요 예 아 전자 주인공 나올 줄 알았는데 블랙가드 뭐 3가 나온 거나 뭐 그러지 않 않을 것 같군요 내 생각에는 어 뭐 만들 왜냐면은 평가가 안 좋으니까 어찌됐건 나올지도 모르죠 뭐 나오면 한번 사서 하겠습니다 뭐 수고하셨.. 수고하셨구요 전 다음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아 약간 당황스럽네요 수고하셨어요 뿅 다음 게임에서 봬요